안녕하세요 비투비의 히룬입니다 이번에 너멜 돼 너의 멜로디가 되어줄게 시즌3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 현아 선배님의 잘나가서 그래의 리믹스 버전인 잘나가야 돼 입니다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고 지난 시즌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If I Die Tomorrow의 리믹스 버전하고는 전혀 상반된 느낌의 노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제가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작합니다 중요한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너랑 나랑 여자 하나 두고 결혼을 깨는 너마도 네 손 뿌리쳐 클라스보이 이게 클라스보이 난 갤러리하러 가 난 갤러리하러 가 3년동안 수고했어 맨날 매니 이런 거 다 한 번 노안해봐서 오그라들어 이게 다 뭔 짓인가 싶고 얼른 집에 서시고 싶어 오늘 작업한 것만 후딱 정리해두고 난 잘 하건 못하고 무얼 할건 뭘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써도 돈 받아 물질 많은 주위에 난 감투하러 걸치고 이미 저기 뒤쳐진 너는 무릎을 탁치고 난 눈을 닫고 귀를 막아 Let it die 처벌범범들과의 탑은 절대 불가 내 인생은 영화 드라마 소리를 권하고 화금 벗어받아 늘 요놈의 입이 뭔데가 It's feeling like 무대 놀면서 해야지 일하면 대답 날 해가지고 News to the magazines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루 빨리 잘나가야 돼 하루 빨리 잘나가야 돼 하루 빨리 잘나가야 돼 따로 웃고 난 몰라면 자 옳지 그래 옳지 Make money money make money 자 옳지 그래 옳지 Make money money 바로 컴퓨터 자 옳지 그래 옳지 Make money money make money 자 옳지 그래 옳지 Make money money 1 2 3 니가 잘나가서 그래 니가 못 나가서 그래 파이 투 멜로디 눈 감아 내가 세게 발음할 때 난 너네 지하철 구경시켜줘 약관과 평생을 나만엔 우리 없이 판다해 마소 안건 make it sure 주식하듯이 한번만 믿고서 make it sure 할 말은 하고 삽질할 돈 못하겠으면 새로 나오는 책으로 공문하다 하죠 난 눈을 닫고 귀를 막아 레이리 딸 처벌범들과의 타입은 절대 불가 내 인생은 영화 드라마 소리 권하고 화금 벗어받아 늘 요놈의 입이 뭔데가 It's feeling like 무대 놀면서 해야지 일하면 대답 날 해가지고 News to the magazines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루 빨리 잘나가야 돼 하루 빨리 잘나가야 돼 하루 빨리 잘나가야 돼 하루 빨리 잘나가야 돼 더러운 꼴 안 몰라면 Drop out you 안 똑같은데 왜 똑같다고 아냐 왜 그러는지 알지만 답이 없다 내가 피타고 와서 변땐 것 같아 몇 년 뒤 난 코플을 위리코스 하늘과 땅을 뒤집어 놔 폐약질 하러 너 키보드나 올라타 온라인 버비야 수법 앞에서 마신 출가 이제 생어 워낙 끌다가 사치 칼 팔자 It's feeling like 눈 떼 놓으면서 해야지 일하면 대답 날 해가지고 News to the magazines News to the magazines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루 빨리 잘나가야 돼 하루 빨리 잘나가야 돼 하루 빨리 잘나가야 돼 하루 빨리 잘나가야 돼 더러운 꼴 안 몰라면 자 옳지 그래 옳지 Make money money Make money 자 옳지 그래 옳지 Make money money 많이 한 번 들어요 자 옳지 그래 옳지 Make money money Make money 자 옳지 그래 옳지 Make money money 1 2 3